또 들어와요?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? 이게 관람석에서만 보이는 거예요. 아래에서만 안 보여요. 본인들은 몰라요. 한 두 사람 봉인지 확인하라고 좀 폴을 쳐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거기 상관인들 봉인지 확인하라고. 또 들어와요? 네. 또 들어와요? 네.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? 네. 통관인들이 줘야 되는데. 여기 여기 여기. 통관인들이 그냥. 네. 네.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? 그런 거. 그럼 아무도 봉인지 확인하라고. 없어. 이게 관람석에서만 보이는 거예요. 아래에서만 안 보여요. 본인들은 몰라요. 한 두 사람 봉인지 확인하라고 좀 폴을 쳐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거기 상관인들 봉인지 확인하라고. 또 들어와요? 또 들어와요? 네. 다 되어와요.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? 응. 통관인들이 줘야 되는데. 여기 여기 여기. 통관인들이 그냥. 네.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? 이게 관람석에서만 보이는 거예요. 아래에서만 안 보여요. 본인들은 몰라요. 한두 사람 봉인지 확인하라고 좀 포를 쳐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여기 상관인들 봉인지 확인하라고. 감사합니다.